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러 왔는데 오늘 하루도 사과해 보고싶어. 오늘 하루도 사과해. 오늘 하루도 사과해. 오빠는 정말 안 왔어요. 뭐? 호그라이더. 호그레이드가? 호그레이드가 뭐야? 클래시 오버 클래는? 어? 나가라 아니 여기 오셔도 본인 상실래지 어 어 이거 봐 어 어 아우 나 클래시 오버 클래는 난 진짜 안해봐서 아 해봤으면 딱 알텐데 지하철 광고에 많이 플레이하는 거야? 응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섭게 생기셨을지도 알았는데 내가? 이 외모소에서 지하철 광고에 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었어 언니가 되게 막 아 나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래서 처음에 얼굴이 빨갔던게 저는 미리 먹고 왔었어요 아 술을? 너무 떨려서 떨려서 진짜? 응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고하니까 안그렇지? 네 되게 자정맞고 젠틀하지 아 그럼 젠틀하고 혹시 사람이 이렇게 외모로 판단 안되지 아 그치 개인이 이제 남들 얘기나 이제 그런것만 들어가서는 안되고 맞아요 맞아요 어? 아 여기 있으니까 안보여다 아 아 아 화면들 얼굴에 안나오네 어쩔 수 없이 일로와 아니 근데 아니 여기 이쯤에서 좀 확실하고 싶은게 응 두 명은 그냥 완전 아웃인거야? 모르겠어 어? 일단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의견이 중요한거야 아니 그냥 두 명 그냥 영원히 아웃시키는게 낫지않아? 아 아니 아니 여기 딱 방이 두개네 아 2층에 방 2개 어 여기 1층에 방 2개 아 2층에 방 2개 아 아 아니 그러면 뭐 그래서 어디 방을 좋아하는데 손 이렇게 딱 해볼까? 그러면은 이 둘중에 이 두 방중에 하나씩 손가락만 이렇게 표시해보죠 아니 그냥 그래 보자 아 왜? 아니 뭐 궁금해서 아 자꾸 뭐 예린업 예린업 하시는데 그래 예린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린이 없어도 돼? 응 응 응 응 응 근데 예린이는 뭐 이제 방프라고 해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어디니 데려 얘기라? 네 어 그러면 일단은 아 그래요 일단 다 같이 데리고 와 응 다 같이 모여놔 넌 넌 여기 있고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없어 내가 문 열어봤는데 방금 아 없었어 없다고? 응 응 근데 뭐 언제 2층 올라가냐? 2층 올라가면 못 봤거든 어? 아니 예린이는 내가 봤으면 좀 술이 취한 것 같아 어 맞췄 사적인 얘기야 어렵게 어? 난 거기서 얘기 한마디만 더 나오면 어쩔까나 어 좀 걱정을 많이 해 그럼 아 아니야 아니야 은호가 아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 나 저는 형 원래 좀 새끼 있는 여자 좋아하거든요 에이 근데 좀 말을 해도 이쁘게 해 아니 뭐 새끼가 왜 섹시하다고 아니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어? 아니 없어 없다고? 여기 있다니까? 여긴가? 아니 갑자기 근데 뭔가 어 토큰 토큰 토큰? 응 아니야 아니야 응 아 저 침대는 어딨나 보구나 방이 옮겨렸는데 방이 옮겨렸는데 응 아이 제가 언제 스캔을 언제 했습니까 G 스캔? 아니 아니야 어차피 오늘 미래를 왜 못 가요 다 가죠 하나씩 먹을까? 형님 아까 그 소세지가 사라졌습니다 어? 소세지 어디 갔는데 그때 어? 아 네 근데 은호야 여기 여기 형은 그냥 이쪽 동네들이 싸우고 싶어 와요 응 여기 집값도 싸요 그니까 신노네 저쪽은 비싸긴 해 응 나도 신년은 살았었는데 아 진짜? 응 백지양으로도 아이 나도 트룸인데 방이 하나 비긴 해 아 그렇구나 고도 좀 빼야겠다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넷이 여자 넷이 살면서 응 누가 남자친구랑 뭐 이렇게 살짝 응 데리고 와서 뭔가 내가 잠자는데 응 방이 되면 소리가 들리던가 아 진짜 어명죽 어명죽 아니 아니 진짜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지 아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아니 진짜 인명으로 아니 진짜 인명으로 진짜 없어 보통 남자친구 집으로 가는 거야? 남자친구 없는데 밖에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응 응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집에는? 응 없어요 데스트 말고는 응 개인적으로 남자를 끌어 주신 적이 없다? 없어 어 그러면 그래도 뭐 응 다 서로 저 잘하네 그럼요 응 응 어 그래도 누나 너가 너가 그래도 누가 앤턴이랄까봐 이따 잘하네 아우 무슨 너 앤턴야 아 왜 어 어떤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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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메리 너 떴는데 막 무시하고 그럼 기분 나쁘지 그니까 그니까 아니 아니 요즘은 그렇게 모르나 꼬니북이도 태작빚이지 그렇지 꼬니북이는 뭐 쉴 수 없이 정학목이고 응 아니 꼬니북이는 아까 한번 이제 그렇게 필요하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거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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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출발하면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응 내가 출발할게 아니 누나가 출발해 응 잘해서 이제 어 하고 해야지 그건 여러분들 진짜 오해했어 네 실수했지 누워있어 누워있냐고 가급하 아니 예린이랑 고은언니 롤한다고 아하 야 예린아 야 예린아 어떻게 꼬니북이야 아 이리와 뭐해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오케이 뭔 소리야 아 우선하세 응 응 빨리 와 이리와 예 예린 아 아니 뭐 왕포부터 그러고 드립치고 놀아 뭐 하라고 하면 돼 그래 근데 넌 막히게 응 어 야 쟤는 없어 이제 쟤는한테 드립자잖아 아까 응 아니 근데 우리 좀 약간 이제 우리는 빨리 와 예진아 너로 세팅이 도배된다 도배돼 아 빨리 와 너네 존나게 쳤잖아 원언니도 빨리 와 에이 뭐하러 이거 야 원래 자리 비우는 애들이 갈구면서 노는 거야 이거 바꿔 우리 놀아 화해 자리 만들어 야 너희 꺼져봐 이제 네 어 너희 꺼져봐 아 설아야 와 젊나 선비네 지네가 생각보다 오빠 잘 지내고 있어 아 설아야 가지마 하하하하 아니 근데 예린아 왜 빨리 이리와 빨리 이리와 빨리 이리와 빨리 이리와 빨리 이리와 빨리 이리와 이리와 봐 꼬니보기 이리와 봐 꼬니보기부터 아니 너 여기 네 네 빨리 가 왜냐면 꼬니보기가 아까 이 형을 잠깐 선택했단 말이야 누가 그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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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구와봐 아 진짜 싫은거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야 예린이 이리와 봐 예린이가 젊나 조심하네 생각보다 어 예린이가 젊나 소심하대 형 아 뭘 소심해 아니 나는 아까 드립친다 씻고 그냥 한 번 그니까 우리는 다 운짝하고 보고 이제 이러고 한건데 아니 아까 되게 아니 방금 되게 내가 방에서 봤는데 젊나 새초롬한 표정으로 하하하하하하 컴퓨터도 안 보고 있는데 컴퓨터 한척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 또 하고 있었어요 아 뭘 하고 있었어? 아 아니 젊나 귀엽네 아니 아 진짜 형 아 너 뭐 아 잘할까? 네 한참 하고 나 언니들도 나오라 해요 응? 다 같이 있는게 나오면 아니 아 그쵸 그게 맞지 응 아 일단 우리끼리 한잔 하고 응 한잔 한잔은 이제 끌 필요가 있지 응 어 아 아 이거 불러갈게요 소독 야무지게 하네 응 아 형님 나 내 짠 너무 추운데 뭐 이거 이거 뭐에요 이거 미사는 그거야 어 아 이거 내꺼라고? 어 어 어 야 예린아 네? 좀 이런 말을 빼서 이렇게 뭐 하지마 네 예린아 네 오빠 한잔만 주면 안되냐 아 네네네네 아 또맵이 진짜 아 이거 잘 못하가지고 음 음 음 네 예린아 네 오빠가 그렇다 예린이 보고 온거 아니냐 아 근데요 제가 아 언니들한테 미안했어요 아 이거 뭐야 응 왜 미안해 왜 미안해 이게 미안한거에요 왜 그냥 그냥 막 되게 막 소외당하는 기분 들까봐 아 아이 그건 아니지 이게 왜 방송에서는 원래 그런게 또 있어 아 드림이지 그럼 오빠가 좀 미안했어요 어 에이 에이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야 응 예린아 내가 저렴한 한 2주간 아니 뭐 2주가 뭐야 한 달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은 없는데 네 깔끔하게 한 번 러브샷 한 번 하고 풀래? 오빠 러브샷이 왜 그래요 아 아 아 왜 웃으려고 이 새끼가 지금 어디임뭐 인마 희롱하노 인마 새끼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러브샷은 이 새끼가 너 왜 이렇게 목매해 네 목이 맬어 왜 짠 짠 아 언니들한테 아니 언니들한테 매미하네 진짜 이겁다 진짜 딱 어 응 왜 아 반지 반지 소면은 워샷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잘 먹네 짠 짠으로 먹으려고 어? 짠으로 먹는다 나는 원래 짠으로 먹지 인마 뭐 몇 짠? 어? 아 나는 끝없죠 끝이 없다고? 어 어 간이 괜찮아요? 간 간 간 간 근데 자꾸 건들지 마 응? 어 건들지 마 미안 어 어 어 아 내가 왜 누구꺼야 어 내가 그거 하나 없이 말할 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 나 그럴 줄 알았어 최선 응 응 아 아 아 넌 왜 자꾸 뭐 얘기를 그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대화음의 시간이 필요해 응 야 뭐하러? 사부야 엄마가 와 응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냥 15억 삼아서 나 한 번 때려주면 안 돼? 어 어 스윙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잘해 아 아 아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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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아 저 형이 이제 현재 산에 저기 선인장이 찍으러 가는 거야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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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인장에 그냥 다시 하나 추가로 가는 거야 그니까 진짜 아니 근데 원래 이거 이거 이거는 제 거 아니였나? 네 제가 예린이 이거 아 예린이는 소맥 안 되는데 어 어 예린이 소맥에 내가 어떻게 시키지? 이거 뭐 얜 아까 못지게 많이 먹었어 방금 응 아 방금? 벌쥐인데 넌 벌쥐인데 왜 네가 먹었잖아 네? 아 내 자리는 이건데 비워야지 새로 먹으려면 아 마인드 깔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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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쌩 쌩 아니 너 아까 방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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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너가 갑자기 닫자 보자 나보고 막내라며 32살 맞잖아요 아 무슨 소리냐니까 진짜 안 할게요 아니 여러분들 아 진짜 말해봐요 나 자꾸 나보고 막내래 아까 방에서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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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유가 아니라 나 22살 같대 딱 봤을 때 그건 아니 사람들이 22살 같대 아 아 민신보호 얘기하는거야? 구멍 나 서로처럼 보이는 22살이라잖아 아 아 뭔 소리야 나 민증 깔그러 민증 있었으면 바로 깠지 민증이 왜 없어? 민증도 없어? 20살도 안했어? 내가 뭐 술집 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집 오는데 내가 민증을 왜 가져오냐고 우리도 지갑은 안 들고 다녀 우리보다 원래 하나 둘 셋 무슨 띠? 양띠 양띠 때문에 27이야 양띠는 26인데 어 빠른이라니까 빠른 양띠 저 26인데 27이지 빠른 양띠 난 26인데 몇 월달 생인데 1월 생인데 1월 25일 이거는 아닌데 그거는 양띠는 무슨 양띠가 무슨 띠? 야 숨을 주리 마자마 민심이 지금 폭동에 이렇게 했어 친구들은 무슨 띠? 야 모르는 우리 언니가 친구들은 무슨 띠? 친구들은 뭘로 좋아냐 양띠야 둘은 야 야 나보다 어리다고 어린안도 오빠 오빠 했잖아 은호야 야 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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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나들 놀리니까 재밌어 뭘 놀려 놀리기는 누나들 놀리니까 재미냐고 너 지금 여기 한창 누나들이야 두공 마이티 됐냐? 술도 없어 은하야 술 따라 봐 은하야 누나 술이 없어 두공 마이티 됐냐고 은하야 술이 없어 은하가 반말을 해라잉? 어? 두공 마이티 술 두셨다 맞아 아니야 네가 초등학생 때 이 누나 고등학생이었어 그래 아 파고네 빡친다 어디서 어디서 지금 하늘같은 누나들한테서 우리 빼빼로 깨는 뭐야 어 몇살이야? 아니 왜 자꾸 임방계를 들어올까? 임방계를 한번 들어가줘 아니 뭐 젊나 열명 보면서 뭐 임방계를 왜 봐 나 열명 아니야 내가 사실 겸손한 척했어 겸손한 척했지 내가 많이 보면 척했지 열명이라고 했을 때 13명인데 열명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된대 겸손했어 빨리 겸손했어 나 그래도 300만까지 찍어서 400만까지 찍었어 야 너가 그러니까 되게 옛날 생각나네 그치 옛날 생각나네 그치 옛날 생각나네 네 몇살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 그 그 수도 있어? 너 반말 쓰지 말아줄래? 나 어린애가 반말 쓰니까 굉장히 싫어해 그렇단 말아 몇살이야 야 야 빨리 주머니 빚어 어디야 지갑 빨라 누나 좀 살짝 반말해도 돼? 누나 나왔어 누나 나왔어 육살이야 아 반말해도 돼? 어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근데 조금 옆으로 가만해 23이야 응 예리생활 속인가? 야 은호 왜 27인데 왜 그래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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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네 왜 은호야 너 그렇게 반말하고 그러면 양심 안 질려? 어 아 아 누나는 네가 그러는지 몰라 아니 근데 지코 형도 사실 25살이야 아 아니 아니 근데 이 모자는 뭐야? 아 아 오빠 이거 오빠를 위해서 가품이야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아 이거 생각하고 샀어 아 이거 진짜 좋네 빨리 오진다 오빠 하자 봐 하자 봐봐 우리 우리 이 많이 샀지 이거 우리 이 많이 샀지 왜 어 아 나는 난 남캠이면 안 돼 아 뭐래 야 나 안 된다고 그래 써봐 나 남캠이면 안 된다고 앞으로 똑바로 똑디 써라 똑디 써 음 무섭다 아니 이게 근데 약간 뭔가 그게 독일군 이제 군모 같네 어 아니 아니 메이플 모자 같네 이게 왜 이렇게 귀엽게 썼어 앞으로 이거 푹 앞머리 다 치워 이렇게? 어 아이 아니 근데 나이는 확실히 하자고 야 확실해 확실해 그래 그래 아니 나는 말했다시피 빠른 부일이야 아 아 빠른 부일 빠른 부일이라고 아 아 너 여기 앉아 아 예린이 아니야 예린이 여기 안 들어와요 왜 어 미안 내가 미안하다 염심을 못 해봤어요 아니 수민이 저거 맞다고 아 내가 더 누나 맞지 아 아 수민 생살이야 아니 예린이가 아까부터 보니까 지보다 연아 좋아하려고 자꾸 나이 낮출라하며 아니거든 짜 진짜로 아 아 아니 근데 예린이 눈이 좀 약간 좀 많이 불편해하는 이제 좀 약간 그런 눈빛이긴 한데 아 아닙니다 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예린이가 안 보이네 아 그러네 살짝 더 옆으로 와 어 살짝 더 일로와 아니면 아스타이 그냥 무릎 안 뜬다 너 장도란 22살이구나 아 아니 아니 아까웠어 자꾸 무슨 아니 왜 갑자기 왜 나이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 빠른 얘기하니까 스물 스물 일곱살 은호랑 스물두살 은호도 달라 아 아니 우리가 느끼는 너의 무슨 달라 이게 왜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와 아 적은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를 갈려 갈려 너 선택 잘해야 돼 너 연상이야 연아 난 연상이야 너는 우리 둘이 몰라 너는 연아 아 아 아니 예린이는 아 아 너 몇살 할거야 나 연아하지 아니 은호가 몇살이었더라 네 은호가 몇살이었더라 아이 긴가민가하네 수치했어 연살이야 얘네보단 연하였던거 같아요 아 이렇게 연하 연상 이렇게 나눠지는건가 연상 있어 은호가 너무 좋아 은호가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 수치고 싶다 아 근데 이렇게 둘이 딱 하면 어 진짜 나는 그게 그거네 응 응 은호야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요 둘 중에 한 명 선택하자면 아 그런건 아 왜왜왜왜왜 아 근데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풀앤풀앤 딱 여기서 둘 중에 한 명 선택하자면 나도 카운트다 응 카운트다 응 딱 얘기해봐 하나 둘 아니 술을 따라 결정전에 아니 빨리 결정해 빨리 아니 저는 이제 딱 말씀드리자면 응 하나 둘 솔직히 말해서 어 나머지 포함하면 모르겠는데 이 둘은 딱 말 못하겠어 아 아이 장난하나 인마 아니 우리 둘이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아니 달라 아니 네가 선택해야 나도 선택하지 어 아 아 아 아니 아니 근데 사랑의 작대기를 바꿔도 돼 응 그래 나도 후보에 넣어줄래? 아 아 아 근데 잠깐만 어차피 안 뽑힐 거 알아서 해봤어 야 그러면 다시 한 번 사랑의 작대기 한번 해야겠다 아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화상식 한번 갔다 올게요 아 아 생각할 시간? 아 야 오줌마요 지가 진공인 줄 아네 주인공병 걸렸어 그러니까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오줌 말렸어 셋 하나 둘 일단은 결정하고 봐 네? 네? 결정하고 받아주세요 3번까지 딱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뭐냐고 해서 아 신문이 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또 빼빼로 게임해요? 파이크하지 말까? 네가 결정해 하지 말자요 아 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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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그래 안 하는 걸로 아 저도 안 해? 응 안 하는 걸로 아니 해 하지마 확실히 말해 우리 한참아가 아니 한참아가 아니라 아니 한참아가 아니라 한혁은 아 카메라 꺼지고 아 뭐 결정했어요? 알았죠 어 어 빨리 척관한도록 어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리 결정전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아이 분리 얘기하지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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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딱 됐다 고르고 이제 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 네 여린이 안 보인다 더 여기 아 여린이 보이네 아 아예 안 보이네 아예 안 보이네 아 그래요 좀 더 부터 네 해봅시다 자 이제 진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야 음 쓰리 투 원 못했어 못했어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딱 한 번요 아니 생각을 왜 해 왜 해 한 번 더 아 이거는 할게 어 어 아 근데 다시 다시 상관을 걸었어 상관을 걸었어 다시 왜 타요 상관을 걸었어 다시 원 투 쓰리 포 쓰리 투 원 아니 아니 페베로 게임에 좀 확신이 있어서 아니 아니 페베로 게임에 좀 확신이 있어서 근데 의논 의논 누구였냐 저저희 아 아니 페베로 게임에 대해서 확신이 있길래 엘리이 한 사람을 추천 물어봤더니 둘이 방송을 그만하고 아 아 올라갈래? 아 야 뭐야 뭔 소리야 문화방 2층이야 하하하하하 아 올라가 아니 난 트로봄 방송인이야 오빠 응 괜찮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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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돌이 소녀 빠바람 비가 울려 오빠 가운데 앉을래요? 이거 서로도 이렇게 아니 아니야 무지개 이거 가운데 앉을냐 어 와 뭐 브라이티링이 형님 타고인게 브라이티링이 형님 2층 가는가? 아 나 혼자 먹었다고 오케이 아니 근데 아 괜찮은데 개돌이 소녀 빵빵빵빵 아니 근데 오빠는 어떻게 한 명도 안 꼽는 거 있어? 아니 아니 그건 진짜 실수한 거야 어? 오빠 어 이거 써서 그래 아 이 새끼 외모가 가려 보셨잖아 맞아 그래 너 코 소리 하지마 포장하지마 그럼 모자 고소는 이 오빠야? 모자 벗고 다시 해보자 모자 벗고 오빠 모자 벗어 말씀해 나는 너를 뽑았는데 아니 모자 벗고 다시 해봐 내가 이걸 쓴 뒤로 옆을 잘 못 보고 아 아 잘 보고 했어 어 어 어 모자 벗고 다시 해봐 응 아 왜 우리 지코 오빠 귀엽지 맞아 그럼 우리 혹시 다시 해볼래? 네 화나기 딱 때려 여기 하나 둘 셋 너 모자 알았어 너 모자 너 모자 아 이거 다 육장 아니었어? 아 아니 너 예린이야? 어 아 예린이야 난 예린이야 나 여자 부를래 나 개구리랑 못하겠어 안보고도 못하겠어 이제 그만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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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적시까? 적시자 오빠 근데 내가 이럴려고 부른게 아닌데 내가 고민하는게 섬철을 또 아 아냐아냐 아니 형 우리 형 그래도 이제 다같이 한잔 할까? 네 자 나 내 술잔 이거 내 거 한잔만 아 네네네 응 그래 아니 이거 버리면 차라리 나 줄게 그럼 개구리 커플 하자 그래 에 어 큐컷인데 아 ㅋㅋ ㅋㅋㅋㅋ либо 아름다워 자 다같이 하자 아우 같이 써야지 이젠 오빠지 종족 번식은 같이 하는거에요 사람은 사람까지 너도 개구리마다 쓸래 다같이? 4개밖에 없어 수리둘 쓰면 되지 형 우린 뭐하네 예린아 우리는 우리끼리 커플 뭐할래? 우지랑 커플 시스템 맛있다 우리는 똑같으로 해야지 개구리로는 가져올게 나 쓰면 진짜 웃긴데 커플끼리 하고 나 잠깐 할만했어 우린 왜 구름 앞댔어 이런 애들이 몰라 뭘 주사위 던지고 내가 빠졌어 응?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 우리 화장실에 같이 갈래 나 키 말았거든 왜 화장실에 같이 가? 여자는 원래 화장실에 같이 가 아 나 혼자 갔다 와 지금 사람이 많이 없잖아 그래 여기서 근데 이렇게 두 명이생이 그리기 보기 좋아 여기서 빡빡이 묻었고 아 그래? 물탱이 그러면 안 돼 나 하나 될게 얼른다고 나 어떡해? 다 커플인데? 다 커플인데? 다 커플인데? 우리는 우리들이 커플이라고 아니 뭔 소리야 다 우리들이 커플이야 아니 왜 아니 같이 뭐 같이 뭐 있어 왜 그래? 뭐 커플이 어딨어? 아 가수지마 여대 주지마 아니 여비를 주지마 아니 여비를 주지마 여비를 주지마 하고 어딨어 커플이 어딨어 아니라 빨리 와 어 이제 산차례 아 아니 여비를 주지마 아니 여비를 주지마 하고 어딨어 진짜 두 번째 또 언니더라 어? 두 번째 또 언니더라 아니 뭐 그 결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뭐 그냥 우스갯 저 그거를 한 거지 우스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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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오늘 여러분들 좀 요런 방송 분위기 보니까 네 세하나 슈기나 기운이나 요 치코 새끼 방송 한 이후로 그 아지타스 빨간 이제 위에 젖이 다 내팽개 치는 거 저는 다 봤습니다 아 어 오늘 좀 약간 그런 분위기네 음 음 음 음 아니 난 다 다 됐고 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그 나름의 그 팀복 입고 올라 그랬어 어? 어 근데 좀 참았지 아 아 몰랐네 결국 이런 거구만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어린아이가 진짜 싫 싫진 않지만 좋아할 수도 모르겠어요 아 아니 뭐 27짜리라니까 아 아 그럴 수도 있지 음 여신은 남겨줘야지 아니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어디서 온가 만나서 그때 사랑에 빠질지 어떻게라 아 그건 맞지 사람 사는 거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아 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진짜 은호를 밀어주고 싶고 이제 이런 자리에요 맞아 없어 네 아니 왜 이렇게 바뀝니까 아 진짜로 아 뭔 소리에요 아 좀 그러지 마 다 오라고 아 갈거에요 갈거에요 아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 우리 들어가 들어가 누나 아니 아니 그럼 언니가 배씨알 기회 줘 어 내가 우리 기회를 안 줬지 귀여워 뱀 근데 오빠가 나 나 꺼져라고 했어 어 어 어 오빠 나 내가 캐리 해줄 수 있나 써 봤어요 어 그래 그러면은 이제 철구 맞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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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 오빠가 이 오빠가 이 오빠가 원포스인데 이래도? 어? 아 지금 약간 불편한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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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언니 그런 식으로 승부를 보자 하면 내가 바꿔줘야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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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나는 같이 맡아볼까? 아니 왜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아 아 아 아 아 일단 그럼 이제 한 잔 이제 거국 쪽으로 한 잔 하자고 그렇죠 그러죠 거국 쪽으로 한 잔 하자고 아 아 아 아 거국 쪽으로 해야지 응 응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오빠 한 잔 줘면 안 됐냐? 응? 응 오빠 말도가 민식이 같애 어 민식이 민식이었냐 최민식이 아 술이 어딨어 아 우리 오빠 술 필요할 수 잔다 어 우리 오빠 여기 어 우리 언니 야 누구 오빠야 누구 집고 어 아 누구 집고 누구 집고 아 아니죠 우리 집고죠 어 우리 집고 맥주 주시죠 어 맥주 네 혹시 남천동 사세요? 예? 그건 아니죠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느그지코라는 말이 딱 와 닿네 아 근데 뭐 뭘 의도해서 그런 거라 그랬어요 아 진짜? 응 아 이렇게 해서 소주 넣자 소주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 딱 딱 딱 한 잔이요 딱 딱 딱 근데 약간 중간 접목을 하자면 네 다 괜찮아? 네 네 다 괜찮아? 아니 오빠 멘탈 괜찮아? 내가 여기서 가장 선배야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어 그래도 어 다들 사람의 마음이랑 이렇게 참 아 개인적으로 오빠 걱정하고 싶어? 응 개인적으로 핫도그로? 야 그냥 이렇게 둘이 냅두고 이렇게 3대1 갈래? 아 어 어때? 안 돼 내 별명이 멀티플레이어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1대1하고 이렇게 하자 나는 하이브리 나는 하이브리 나 하이브리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제가 첫 출발하고 싶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농담이죠 아 다 같이 하자 하자고 접셔 접셔 그래 다 같이 접셔 짜자 나 황금볼 먹고 싶어 어? 오빠 옆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 잔이요 한 잔이요 한 잔이요 아니 황금볼이여서 조금 아쉽긴 하네 아니 황금볼이여서 조금 아쉽긴 하네 그쵸 우리는 아 뭐 황금볼이 알아? 근데 이거 따로 있는건데? 어 원조니까 그게 맛있지 어 진짜 알아? 두고 두고 이제 놀지 아니 뭐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니 나 어제 알았어요 아 그래? 응 아니 뭐 황금볼이는 뭐야 아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정말 약속한거는 응 우리 아까 너네는 이제 롤 레이디스 팀이잖아 응 멜방전? 어 멜방전은 이제 진짜 무조건 줄거야 아 재밌다 아니 진짜로 그거는 그 너 괜찮지? 아이 괜찮죠 포지션이 오빠한테 오빠는 레오나지 저 오빠는 머리가 엔진 레오나야 우리가 벤찬스 카드에 레오나 애신한게 아니야? 워박 워박 나 아주 기억나 오빠 근데 벤하면 어떡해요? 어? 벤 지키면 뭐 할거에요? 어? 나는 뭐라해 툴도 포기 넓어 아 넓고 넓으시구나 진짜 야 아니 내가 지켜줄 수 있어 오빠 내가 탱크할게 어 아 야 4대2 어 야 나 돈 돌렸어 아 아 차비 그냥 3대1로 가진 마인드 어때? 아 괜찮지 그렇지 아 나도 좀 멀티플레이어야 사실 근데 나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판을 크게 벌릴 수도 있어 응 이게 가자면은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가는게 철구보겸 로이조가 될 수가 있어 어 아니 로이조 어 민트 졸라 그래 어 내가 야 너 근데 아니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뭔가 딱 맞아 이게 음 나만 상해서면 되네 응 아니 근데 얘 잘해요 응 인정 프로도 이긴 근데 일단 바텀이 우리 여자친구가 우리 계좌 아래로 야 얘들아 뭐 조시나 그러는데 내가 지금 전화 한통 전화 한통이면 다 됩니다 아 아 맞아요 음 그니까 약간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 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뀔 수는 있는데 어 응 응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 응 우리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그치 그럴게요 바텀에서 일단 10킬 다 응 애쉬 레오나니까 그치 그치 그건 아니지 아 애쉬 철분이 아 이 조구랑 나랑 이제 이 보띠오면은 아 우리 몇 킬 다고 올라갈래? 우리 몇 킬 다고 올라갈자 한 15킬에 퍼스트 포탑까지 넣고 올라가야지 내가 안 쓰고 있을게 그래 그럼 돼 아 탑은 누가 올라왔나 그러면 탑은 이 오빠가 어디였지? 탑은 이제 은호에 이제 은호야 은호는 어 너 나 죽일거야? 어? 너 나 죽일거야? 너는 처음으로 내가 죽이지 아 퍼스트 골라지? 어 모든 처음이야 괜찮아 어 어 어 어 약간 예상을 하자면 그래 응 조구랑 나랑 보띠오야 아 하하하하 애씨래오나 애씨래오나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탑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은호 어 미드가 로이조 어 복 아니 아니야 미드는 보겸이 아니 그럼 내가 이기찜이 이기찜이 뭐 오빠 아 니가 보겸이 이긴다고? 제가 보겸이 어 근데 제가 못 이기겠어요? 아니 걷다가 근데 정글은 로이조야 마스터인 간단하네 음 근데 그 정도면 좀 약간 비슷하지 않아? 어 괜찮다 그치? 어 그 정도면 비슷하지 이 라인함으로 응 근데 어제 바텀에서 15킬 나와가지고 에이 그건 아니지 아 아이 우리 조구가 날아오면 되게 잘해 아 야 우리는 몇킬하고 올랐어 키보드 한 10개 준비하셔야겠다 아 아 아 아 아니 그래 알았어 그럼 바텀은 우리가 분리하다고 쳐 응 근데 미드 탑에서 그걸 또 많이 할거야 그거 맞아 아니 보겸 오빠 어디서 보겸 오빠랑 저랑 비교를 하세요 보고 있나? 보겸 오빠 보고 있어요? 어 보겸 오빠 어 어 음 그래 저기요 아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정글이 만약에 로이조로 가면은 그쪽이 이제 좀 그쪽은 알겠죠? 그쪽은 알겠죠? 인정 그쪽은 인정 뭐 부딪혀봐야 알겠죠? 뭐 저희 정글도 막 맞춰 아 아 그러고 보면 아우 일단 접수야 여러분 응 어 없어요 오늘 일단 1차전으로 누가 누가 센지 네 앉아 4대1이 누가 누가 센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가자고 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 내가 따라줄 테니까 왜? 쩔만 기다려야 진짜 푸면 잘해? 그래 아니 진짜 오빠 따라주면 안 돼 그래 은근혁아 아니 서라 서라야 그러니까 이거 오빠 거니까 너는 저쪽 챙겨 아 아 이리 나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왜 왜 왜 어 어 나는 잘하자 적셔 아니 너가 안 보이니까 나는 되게 불편해 아 아니 아싸리 오른쪽 무릎에 앉아있어 어 나형언니가 갖고 내가 여기로 갈까? 어 괜찮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야 얘네나 이리 와 나 외로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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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어딨어 아 왜 아 그럼 여기서 한 명은 보낼까? 아 오빠 가서 아이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에 오빠 가시게요 아 뭘 그런 거 신경 쓰냐 앉아 아 그럼 나는 아 아 가만히 있어 그냥 아 너무 하지 말고 진짜 가만히 있어 아이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어때 넌 허리 아파 네 허리 아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장악실 이제 이런 말이 너무나 불편하네 어 짠 짠 짠 그럼 우리 재미있는 뭐 할 거 없잖아 아니 근데 첫인상 궁금해 아니 근데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게임? 와 그거 재밌겠다 난 뭐 이 사람은 뭐 했을 거 같다 이런 거지 아니 그냥 첫 이미지면은 어 누가 그래도 가장 이성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 아 남자분들만 해요 우리는 너무 없으니까 아 근데 그거 아니 그런 거 너무 많이 쓰니까 좀 특이한 거 없어요? 좀 나 이 사람을 봤을 때 좀 무슨 뭐 좀 성적 매력을 느꼈다 외놈이 있잖아 어 아니 그냥 그거랑 그거랑 똑같애 그렇지? 그럼 우리 남자들이 한번 딱 해볼까? 아니 여자가야 재밌죠 여자가 많은데 아 남자가 그치 남자가 남자가 두 명이니까 여자가 많으니까 그래 그래야 딱 두 명이 나가서 잠깐 정합당하고 이러는 건데 그치 어우 그것도 좋네 어 그것도 해 맞아 여기서 선택 안 당한 사람은 정합당해보기 아 아 아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3 to 1 한번 고르기 네 형이 형이 한번 그냥 질문 화끈하게 한번 하시죠 어 여기서 아니 그냥 그냥 여기서 딱 자기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있고 하고 하면은 손가락보다는 팔 한번 이렇게 쓱 들르기 아 아 바로 연관하잖아 지금 어 걷다가 이제 좀 선택 안 당한 사람은 응 바로 이 층으로 잠깐 정하자 오기 첫인상이네 첫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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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상과 지금까지 지금까지 말고 첫인상만 첫인상하고 지금까지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첫인상 우리가 이러면 첫인상 좋대유 여러분 저희는 곧 뛰어 연습하러 갑니다 아니 은호야 어 잠깐만요 내려갈게요 너 팔이 안 닿아서 그래?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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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일단 다녀오세요 야 올라가자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자 아유 아유 내가 아니 팔 안 닿아서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예 미드를 이렇게 또 이런걸 또 메인으로까지 입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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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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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렀다는게 또 솔직히 이게 괜찮은 남자라는거지 음 은우야 너는 뭐야? 그래 은우에게 말한거야? 아니 아니 괴신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우리 둘이 손잡고 있었어 아악!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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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잠깐 뭐 에 아니 아까 막 무릎에 앉으라는 것도 괜히 말한게 아닌거 같더라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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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까진 아닌데 아니 이제 뭐 나 이제 아싸게 까놓고 말해서 여자 이상형이 좀 편안한 여자야 아! 아 편안한 여자야 빨간 립스틱 있냐? 입술만 아 그렇구나 음 음 어 우리는 갈 길 가자 우린 갈 길 가야지 넌 너 갈 길 나? 탑? 아니 나 3주전이니까 너는 너 갈 길 어디냐? 아니 뭐 그러면은 말라이 하나니까 아 맞아 둘이 만나야 되는데 서울로 이제 그게 확률이 높지 이제까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오늘 약속을 정했으니까 너네 그 어떻게 보면 레이디스 그 16강이 언젠데? 토요일이요 아 토요일이야? 네 요번주 토요일? 어 아이 뒤덤방이네 아 그러면은 요번주 16강 넘으면은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걸로 아 그럼 못하는 거네 어? 빨리 와 뭐 16강도 못 갈 거 같아? 못 이길 거 같은데? 아니 그거를 왜 못 이겨야 되나? 어 그래 16강은 이기만 하지 근데 8강은 가볼 게 없는데 이번에 가는 거지 난 못 믿어 너는 내가 이제 따로 개인 레슨 해주면 올라갈 거야 나는? 아 아니 아 지코야 눈치 좀 채고 집에 가 아니 나는 원래 진짜로 근데 너 22살이라 그래서 아니 보냈어 아 아 뭐 나이 뭐 아니 너네 너무 궁금한 게 있어 바람둥이야 아 내가? 맞아 한길만 파야지 맞아 나도 지구이 아니 나는 지금 와서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 스르르 잠이 온다 그대가 해준 8백일 아니 아니 은호우야 너 22살 있지? 어? 22살 있지? 아니 나는 그냥 나이 자체가 비공개야 방송 내에서 너 다 수칙만 할 뿐이지 그럼 너 예린이한테 몇살 할래? 예린이 연아 좋아해 그러면 난 얘한테는 연아 할래 나는 괜찮아 넌 연상 좋았는데 어 너한테는 연상 할게 그래? 얘가 연해 그러면 나이 뭐야 나랑 언니 안 치고 나도 이런나봐 불러들어 너 좀 확실하게 좋아하는구나 아 그치 그치 응 여기까지 하고 그렇지 오빠 봐 한길만 파 이런 사람이 교육권 하나는 갖게 돼 응 천국까지 서러움이야 응 얼마나 멋있어 천이상부터 여기 끝까지 있어 그거 아 그래 우리 넷이서 이제 이렇게 한잔 할까? 내려와 누나 내려와요 내려와요 일로와 내려와 응 그래 쟤는 둘이서 뭐 하는거 아니야? 보통 놀 때 양옆에 있대 응 한 명은 부족한가봐 어휴 내려와 한잔요 언니 빨리 내려와 아 빨리 내려와 아 빨리 내려와 어 어 내가 갔다올게 그래 내가 갔다올까? 아니 제가 갔다올게 어 언니 어 아 빨리와 빨리와 아니 왜 이거 위에서 기둥이는거야 빨리와 자 빨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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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일로와 니가 어 어 아 아니 목소리도 김위부님 같아 아 진짜로 내가 일로와 그래서 이제 현재 투표는 어떻게 되는거야? 뭐 현재 투표 그런거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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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네 아 아 왜그래 아 여기 무릎 있잖아 아 너 여기 있어 그래 이거야 이거야 니가 그래도 롤 키가 더 높은데 키가 중요해 그럼 내일 위에 앉아 어 내일 위에 앉아 어때? 아니 아니 근데 저 침하고 걷는 스타킹이거에서 위험하니까 내가 위에 앉을까? 아 그게 낫지 앞살이 아니 근데 여기서 제 아니 여자 넷이서 아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서 앉자 여기도 하고 아니 여자 넷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응 소세지 한번 구워보면 어때? 아 아니 그것도 좀 어 아까 소세지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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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넷이서 하위바위보 아 아 우리 너무 빠지고 셋이서 하위바위보 하위바위보 어 또 빠지고 우리 하위바위보 아 아 예린이가 소세지 아 예린이가 소세지 소세지 무슨 소세지인지 한번 보여줘 응 아 어으 아무지게 아 나보다 좀 못하겠네 어 자 소세지 어 어 응 당신 소세지 좋지 응 응 그렇게 음 아니 자 그럼 한 병 빠졌을 때 이렇게 한잔을 할까? 응 해야지 한잔해야지 술이 없는 사람 있나? 나? 다 없어 어 오빠 나 없잖아 어? 혀 좀 꽂나 얘? 그러게 너는? 어 너는? 없어요 아 얘도 술이? 응 어 한잔 한잔 오늘 오빠 반말에 나는 주니스 깔고 가는 거야 나는 천천히 먹잖아 그럼 아 그래? 몇 살이요? 예 운영 자랑은? 아니 몇 살이 왜 궁금해? 아니 왜 나이네 나 이제 방송 자체에서 비공개야 방송 꺼지면 공개하겠지만 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 추측일 뿐이지 방송 꺼지면 사과하겠지 아 진짜로 자 한잔 마시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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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맥주 한 잔만 따라주면 안 돼? 아니 맥주 맥주 한 잔 따르면 안 돼요? 아니야? 아 내가 몇 잔 따르면 안 돼? 아 내가 몇 잔 따르면 안 돼? 아 진짜 두 개나 다야? 어 다 먹었어 빠르시어 저 또 있어? 응 여기 티비 있어 한 잔 합시다 한 잔여 아 누리네 누려 누려 아 누리 아 누리 아 누리 짠 짠 아 젖었어? 한 번 해 아 아 크 아...숨만 좋다? 아 그러네요 솔직히 우리는 이제 우리 4명이서도 방송을 하니까 우리 각자의 딱 느꼈을 때 매력을 계속 없애나가는게 맞다는거에요 어우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우리의 매력은 뭔지 우린 스스로 판단하는거랑 시청자는 대부분 남자니까 남자가 판단해주는 매력은 또 다를거라고 말했지 좀 매력 좀... 어떻게 해줘 봐 예린이부터 예린이는 예린이는 솔직히 처음에 저기 뭐... 가죽바지 입고 이랬었잖아 우리 친구가 자체가 좀 그냥 좀 성적 어피티했다고 봐야되지 누나같은 경우는 너같은 경우는 너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유쾌했어 솔직히 딸은 밝다 소심한 성적에 비해서 아 그렇구나 난 유쾌한 여자 좋아하거든 유쾌한 스타일로 이렇게 밀어라 방송할때도 그치 유쾌한 사람이 좋지 아무래도 언니는? 그냥 좀 새끼있어 새끼? 난 그리고 되게 좀 집안일 잘하고 조금 내주 잘할 것 같고 난 상여자 좋아하거든 남자한테 막 근데 아까 솔직히 살짝 실망했던게 되게 좀 이제 어우 내조 잘하고 막 집안일 잘하고 같고 하다가 아니 존나 막 패드라고 나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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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살짝 실망했어 아아 나는 여자가 손치검하는거 정말 싫어하거든 아아 나는 그 진짜 여자친구여도 툭툭 치는거 있어도 화내요 아아 내가 친한친구여서 그런거 너무 싫어 아아 이게 정치질러 오빤 어? 오빤 나는 내 몸에 손 한 번 대면은 나은 두 번 가래요? 아니 나는 백배 천백하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도 아는 카메라 꺼져있었으면 얘 쪼옹 멀리 날아가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로 난 내 몸 건드리니까 진짜 싫어해 아 미안 오빠도 우리 매력 얘기해줘요 어 예린이의 매력 예린이의 매력 예린이의 매력 음 음 나는 이제 방송적인 자리에서 오늘 처음 봤고 음 아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봤지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런거 봤을때는 방송적으로는 이제 더 멘탈이나 뭐나 더 커야돼 음 아 그렇지 그건 좋다고요 음 그치 음 음 근데 아니 이렇게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봤을때는 음 아우 오빠 매력을 말하라 매력은 매력 어 아 각자의 매력을 뭘 어필해라 이런 방송 선배로서 가르쳐줘야 우리가 또 아 나의 캐릭터는 이런게 어울리는구나 이런걸 알죠 어 그렇지 아니 그냥 서라가 좋아 아 아니 형 솔직히 말하면은 어 아니 이게 왜 사신방이야 그냥 이제 학창위원회 자리 비우고 하니까 어 서라밖에 이름 기억이 안나죠 아니야 왜이름 왜이름 기억나지 신 신 아우 신 아 아 아 신나요 신나요 어 맞아 신나요 나영언니의 매력 우리 나영이 어 이나영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 아니야 우리 나영이 매력도 아니 진짜 많아 정말로 아 아 진짜 좀 유쾌해 유쾌해 내가? 이 언니는 두개 되게 고민이 많은데 오빠도 어울리는지 오빠 나 뭘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섹시하긴 해 섹시해 섹시야 내가 그냥 말하는거 다 하지않아 나는 이제 완전 비밀 원래 내 역할이었는데 줄게 아 뭔 개설이니까 원래 내 역할이었는데 줄게 줄 수 있어 뭐 맞아 고은 언니는 약간 귀여운 느낌 귀여운 느낌으로 진짜? 응 네 그렇구나 아니 나는 원래 뭐 둘이 왜 사적인 얘기야 뭐야 야 둘이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할게 없는데 방송 중에 무슨 뭐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아무튼 저희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아요? 아 완전 다르지 어 진짜 많이 다르지 야 이건 진짜 좋은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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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팀에서 하는 컨셉으로 안 겹친다는 것 자체가 맞아 진짜 큰 장점이고 응 어떻게 보면은 무기지 응 언니는 섹시로 가고 응 난 근데 난 내가 섹시한지 잘 모르겠지 방금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근데 Y2가 좀 약간 김부선이야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김부선도 아니야 그럼 혹시 꽃자라고 알아요? 아 아 아 하자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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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짚어진다 일단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꽃자님 어 꽃자님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나중에 언제 한번 연락할게요 아 아 좋겠어요 꽃자를 사랑하는 아니 아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딱 이 남캠들 봤을 때 응 누구랑 가장 이제 합방하고 싶은지 응 그래 어 전 지은 오빠요 아 지은호 오빠 너는? 왜지? 나는 뭐.. 의료를 짓어야지 아 그럼 너는?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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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솔직하게 뭐 그게 뭐.. 아니 이렇게 해봐 보겸.. 아 보겸이요 남패.. 남패 없어? 우리 남패 없어? 응 야! 예린이가 지퍼를 해 지퍼라고 오빠! 멀리서 오빠 오빠 아 일단 적신다 적신다 아니 이거는 맞춰 우리는 멸망관에서 또 만날거라 오빠 남캠을 물어봤잖아 아니 그래 너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아 넌 누누어? 너는? 나는.. 스윙코 스윙코 아니 그.. 남캠.. 오빠.. 오빠 남캠이었어요? 야 우리 53만 집박이들은 잊지 말자 어? 일어나 아니야 나 오빠한테 고마워하세요 오빠 왜냐하면 내 생각 중에 자 잊지 말자 스윙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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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희 예린이는 뭐해? 행구아 행구아 야 예린아 네? 빨리 와 근데 오빠 저 못 가요 어? 저 못 가요 왜 뭐야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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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아니 근데 저거 탄게 더 맛있다 아니 무슨.. 아싹 튀어나왔어 아니 저게 더 맛있어 예린아 일단.. 예린아 못 가고 있었는데 언니는.. 난 깐 걸 좋아해 언니는 옛날부터 까만 걸 좋아했어 나보다 까만 걸 좋아했어 빨리 와 빨리 와 저 못 가요 그래 빨리 와 아니 예린아 네? 혼자 먹고 와 어? 진짜로 아니 내가 먹을게 빨리 가져와 아까 소세지 색을 구웠는데 근데.. 제대로 입고 이런 걸로 해서 잘 먹고 와 아.. 저 못 가요 기름이 형 잘난거 같아 아니 근데 저 못 가요 해서 살짝 보여줬어 어 까맣게 탔어 진짜로 까맣게 탔어 아 수신 줄 알았어 아니 앞에서 졸었나봐 아 지금도 벌써 실례잖아 너 못 가요 뭐야 아니 몇 개는 살아있어 구조 가능 구조 가능 야 휴지 먼저 마 아 휴지 소세지 꺼라 휴지 꺼라 휴지 꺼라 휴지 꺼라 휴지 꺼라 아 배 아파 아 빨리 저 못 가요 뭘야 진짜 아 아 아 쌀까맣게 탔어 그러니까 그렇다 어 아 아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 까맣소세지가 더 맛있어 아 이건 맞죠 응 야 눈치보기 좀 알고 와 그냥 와 어 아니 타도 바삭바삭하니 맛있어 아니 이게 어 이게 좀 한번 보실래요 뭐냐 뭐 근데 이거 나 먹을 수 있어 아 아 조금 타도 그냥 바삭바삭 바삭이 맛있는 거 여러분 정성이 담겨있는데 난 먹을 수 있다 나도 먹을 수 있다 야 일로와 저 못 가야 일로와 아이 그래 형 괜찮아 야 원래 요리하다 보면 조금 졸고 태우고 이러는 거야 그치 난 먹고 싶어 난 먹고 싶어 나 탄 거 먹고 싶어 아니 안 탔어 별로 어 잘했어 잘했어 일단 적실까요 여러분 아이 그것도 어 그래 한테만 한테만 짠짠 아니 우리들이 안 보여야라 쎄 쎄 쎄 쎄 쎄 쎄 불 젖어 힘들어 힘들어 딱 좋다 으음 으음 더 막쎄 막창한 거 보니까 오우 아니 근데 이게 맛있어 상대도 맛있어 이 부러운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 와 진짜로 이렇게 아 불과 탄소 밀가루 소세지 응 아니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 음 여기 먹지 아니 나 여기 탄 거 좋아해 아아아아 진짜 이 맛있네 어 다시 해 볼까요 아아 아 뭔 소리야 아아 아니야 예린아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먹으면 안 걸려 어? 어? 아 뭔 소리야 아유 아니야 아 이거 말고 과학적으로 통틀에 봤는데 내가 화장 좀 갔다 올게 탄 거 먹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탄 거 먹으면 암이 걸릴 가능성 아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걸 이걸로 걸리려면 한 5톤 맞아 진짜 맛있어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차라리 뜨거운 거 먹는 게 안 좋대 아니 내가 제대로 맞을까 내가 팩트를 말해줄게 단백팩이 더 낫다 맞아 근데 이거 먹는다고 근데 이거 먹는다고 근데 뜨거운 거 먹는 거 근데 맛있다 응 단백팩이 적어 먹으면 좋지 어우 근데 이거 소세지 진짜 맛있네 응 맛있다 오우 물 물? 응 단백팩이 더 나빠 와 이거 맛은 새카맛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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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결국 뭐 옛날 생각만 해 뭐 역진 누나의 몽고반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뭐야 아 아 엄마 근데 저 이거 좀 방송이랑 방송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루시우들이 그만 치세요 너 루시우도 안 어때? 아니 저희 같이 사는 언니인데 그만 치세요 그럼 루시우가 뭔데 루시우가 뭔데 캐릭터인데 짜다는데 루시우가 게임 캐릭터인데 계속 치시는데 그만하세요 근데 그건 자격지심 아닐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계속 친이라고요 저희 같이 사는 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누군 몰라요 저인지도 몰라 아니 뭐 누군지도 모르고 저예요 어쨌든 그만하세요 저예요 그만하세요 저는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만하세요 저희 같이 사는 언니 언니든 그만하세요 그럼 방송 끌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만하라고 루시우가 나쁜 얘기는 아니야 루시우가 미래들 맞지 몰라 우리는 오버워치 알못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루시우가 몰라 아니요 전 루시우와 닮았어요 여러분 까맣거든요 나는 나 누구 닮았어 나는 넌 약간 얘 쏘나 스타일 아니에요? 쏘나? 아니야 아리나 쏘나 느낌 아리는 솔직히 닮았다 고마워 나는 약간 나는 약간 솔직히 시비르나 아 맞지 시비르나 레오나나 아 좀 공격적이래 응 그런 애들 좀 닮지 않았을까 알리스타 아니 근데 너는 원딜이잖아 어 난 원딜인데 원딜 중에서 베인이랑 루시안 닮았어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음 음 음 음 어 네 그렇구요 네 술을 마십시다 예 그렇게 오 이제 음 오빠는 뭐? 호그라이도 닮았어 아니에요 맥주 맥주가 있지? 응 어 따랐어 응 저기 엄마 송판이 있잖아 아니아니 맥주 맥주가 없잖아 진짜 어우 근데 이 햄이 진짜 맛있다 오우 근데 이 햄이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뭐하고 하니까 맛있네 그게 안 좋아요 아니 맛있는데 한 번은 크게 상관없다 일단 음 오우 진짜 맛있다 오우 진짜 맛있다 그치 내가 이거 찍으려고 하니까 밑에가 까맣어 아유 아니야 예린아 오늘 정말 잘했어 잘했어 왜 이렇게 됐지? 근데 나도 근데 그 태가 있어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 그래서 왜 여기까지는 모르겠다 맥키로드가 뭐예요? 맥키 맥키로가 진짜 사투리이지 맥키로 이렇게 맥키로 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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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짠짠짠 어 짠 하나꺼 짠 짠 짠 짠짠짠 언니 언니 아 언니 쓰다 언니 나와 나도 화장실 갔는데 왜 신경 쓰지 신경 쓰지 화장실 갔는데 왜 찾아라 우리 예린이도 이거 왜 내가 먹어야 돼? 나 안 먹으면 안 돼? 맛있다 이거 내가 탄 거 다 너 소세지 안 좋아해? 얘가 이거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예린이가 펭귄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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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구웠어 맛있어 원래 탄거는 띄고 먹어요 바삭바삭 어떤데 관상학적으로 나는 오빠는 오빠 근데 되게 인자한 상인 거 알아요 나 오늘 왔을 때 놀랐어 난 솔직히 겁먹었었어 지코 오빠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봤던 모습은 모두의 마블을 하다가 빡쳐가지고 샥까지 치고 카메라 떨어지고 이런 모습인데 되게 젠틀하시고 나 오빠 되게 방송 많이 챙겨봤다니까 난 솔직히 이거 오늘 내가 얘기하는데 솔직히 나는 잘 몰랐어요 우은 오빠는 잘 몰랐어 그렇지 사장 보고 아 메이플 방송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고 하니까 내가 그때도 얘기했다는 걸 보면서 되게 겜뜰하시고 그러네 말씀하시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었고 오빠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방송적으로 내가 팬으로 봤을 때는 웃기긴 한데 아 되게 기가 세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건 전혀 없어 되게 좋은 오빠 같아요 인생적으로 좀 배울 게 많은 오빠 내가 26살 이날에 딱 만날 게 좋은 오빠 아 그거는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 어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 오빠 연습? 너는 나 원래 알았어? 아 네 네 어떻게 알았어? 갔죠? 언제? 무슨 방송할 때? 무슨 방송할 때 여자랑 모르는 거 아 아 네 아 네 아 뭐 나 혼자 방송할 때 아니면 둘이 방송할 때 둘이? 어 둘인가? 아니 아 근데 좀 많았는데요 사람이? 호흡한 방송할 때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 같은데 핫단을 많이 해 써주셨어? 형 뭐 내가 방송을 많이 하자 같이 응 아니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이제 너네도 이제 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하고 하니까 네 다음에는 이렇게 말한 거 이제 이대로 네 멸랑감 어 실제로 멸랑감 어 응 근데 너네는 준비 진짜 많이 해야 돼 그쵸 맞지 아니거든요 어 아니 지금 떡떡 우리가 이겨요 에이 뭔 소리야 아 그쵸 언니 뭔 소리야 아 준비를 많이 한다고 어 어 옵다 봇에서 이미 15큰 나오고 올라간다니까요 너네는 매우나만 15번 달아야겠다 그게 되게 안 좋게 너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응 아 예? 내일 보자라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네 그건 있어요 뭐 형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시점이 한 번 한 군데 있긴 해요 아 내가 똑같은 말 계속 했어? 한 세 번 정도 가려야겠죠 아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맞어 아 그럼 은호가 마무리해 아 아 마무리해 아니 그래도 한 4시 10분이면 한 15분까지는 하죠 그래 15분까지 좀 떠들다가 내일 딱 오케이 응 오빠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짜 고마워요 아 저희는 정말 아니 아니야 아우 나는 좋네 진짜로 뭐 너무 좋아 짝 아니 뭐가 좋은데 두 분 다 어쨌든 아 5분쩍 왔어요 그럼요 아 아 야 이거 온로나비씨 한 번 야 엄마 소아? 천소아 하얀누 아니야? 아 응 아 우리 하얀 누님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소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누님은 아 진짜 저희 은호나 저나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은 하하하하 아 진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 예 아니 정말로요 아 우리 또 누님께서 이제 이렇게 딸린 드림이라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회계 받으면 오로나비씨 딸이 이렇게 할 출발이 되나? 아 BJ야 BJ 사문대주면 아 그렇습니다 요요캣? 어 요요캣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전에 나 착방했더라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 은혜는 어디에 갔냐? 아 언니 언니 서라 언니 언니 얘들아 나오라 언니 그래 마무리 인사정도 해야 예의지 아니 끝내기 전에 이제 마무리 인사정도 같이 해야지 예의가 있는데 응 마무리 인사정도 같이 해야지 쟤네 둘이 다 부상실해가지고 뭐하는거야 모르겠어요 오빠 소세지 없어졌잖아 우리 아 아 그것도 맞긴 하지 아 아 어 맞아 나 잘 났지 아니 왜 똥 싸는데 방이에요? 아 뭐하는거야 아 진짜 그러면 에이 음 얘까지 오면은 막 막장 그래 그래 어 그렇게 소세지 제가 잘랐어요 오 근데 아까 이 소세지 아니고 아니 소세지 아니고 아니 소세지 아니고 크긴 컸어 소세지가 맛있는데 아 그거? 아 그거 보고 크다는거야? 어 아니에요 근데 은호야 네 아니 갑자기 노래 한 구절에 생각만 아 어떤거 스르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언니 스르르르르 아 어 이렇게 혈백이야 아오 아영 너무 잘 자주네 아 Stew 김현중 안 Mine? 아니 좀 가까운 중에서 자고야될텐데 아 이거 아니 뭐 졸리지니까 졸리지니까 모바 얼른 와 이리와 이리와 같이 우리 한 2분 뒤에 마무리 인사하려고 했으니까 마무리 인사는 할까요? 일단 일단 한잔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아니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몸 자체가 뭐라 그랬지? 위치스에요 위치스 마녀의 복수 위치스 사실 사전을 찾으려도 안나와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거에요 위치스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저희 개인 방송도 많이 오시고 우리 집콕과 그리고 은호방송까지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위치스 중에 이쪽이 누구? 저는 서라 서라 여기는? 신나영이에요 아 신나영 여기는? 김예린입니다 예린이 꼬주기 아 꼬주기 네 이름이 딱 기억나잖아요 응 그 그 어휴 얘들아 뭘 으랑 응 안봐야 뭐 안보셨어 그래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 또 이렇게 남자가 섞여있는 분위기랑 저희만 있는 분위기가 또 다르거든요 꼬주기가 이게 정말 많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꼬주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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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짠하고 마지막 짠 얘기는거죠 짠 짠 짠 짠 짠 탈라운까지는 과 continuar pensar 조심 Lou 저희 탈라운 가면 오빠빠 콧수프레 하겠습니다 오빠빠 코스프레 전은 신준이입니다 저는 오르곤 라이즈 라이즈 나 라이즈 브라운 저희 코스프레 하겠습니다 정글은 리신 정글은 리신 코스프레 하겠습니다 정글의 의견은 묵살 됐습니다 네 comentários 근데 오빠들 은호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람이야 진짜 추운데 여기가 너무 고맙지 심지어 맛있는 거 사주셨잖아 아유 아니야 은호는 이제 슬슬 너가 하면서 은호 목소리가 변했다 왜왜? 야 오빠일 수도 있어 너 왜 자꾸 은호라고 해? 난 오빠도 방송 끝나면 대가리 박고 있어야 돼 그래 누가 박는지 보자 근데 나도 더 박을게 그건 나도 박아야 돼 같이 박자 부러워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컨텐츠 괜찮은데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볼 거야 그래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깡깡 터질 수도 있어요 오빠랑 은호는 오늘 어땠는지 저희는 너무 즐거웠어 나는 워낙에 예린이는 잘 알았지만 다른 친구들을 알고 난 너무 좋아 우리 누구라고? 저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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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예린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아직 잘 안 알려진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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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많이 열심히 해서 우리도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어 오늘도 충분히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어 다행이다 부름함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원사폭격 한번 하자 내일 원사폭격 몰라? 그래 너무너무 재밌었다 원사폭격 이게 뭐야? 22살 맞네 원사폭격? 머리 박는 거 대가리 박는 거? 나도 몰랐는데 아니 넌 모를 수 있어 나도 몰랐는데 그때 27일 때 원사폭격 모르면 아니 우리 몇 살이 있는다고 애랑하라 나이 얘기는 방법이야 그래 그래 그건 맞지 시간이 벌써 4시 반이 다 돼 아니 왜 굴을 다 안 먹어 이거 하나만 먹고 먹었잖아 너도 먹어 너도 먹을래? 너도 먹을래? 아니 아니 너도 먹어 너무 즐거웠어요 나 괜히 이런 거 먹어 봤자 괜히 불끈불끈한 거 난 또 오빠가 이렇게 먹으려는 해 오빠 굴 싫어해요? 다 좋아했는데 응 아 근데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네 아 정말요? 그러면 저희는 좋죠 너무 즐거웠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즐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마지막으로 최민 씩 한번 상대문을 좀 하는데 어 어 해봐 해봐 진짜요? 이거 일단 한 잔 드시고 어 아 아 아 아니 아니 이거네 기운 아 예 그럼요 맛있겠네 아 제가 최민 씩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 예예예예 여자가 최민 씩 성대문 사는 거는 처음일거에요 아마 아 아 예 그거봐죠 그쵸 마 너희가 서장 남촌동 살지 내가 이마 너희가 서장이라 으이 의지어개도 같이 밥먹고 에이 싸우나도 같이 가고 에이 마 이 새끼만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개새끼들 감사합니다 아 아 야 음 여러분들 이걸로도 이렇게 빵빵 터질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언니 섹시 이미지 유지해 야 난 지금도 섹시야 얘 퇴육시켜도 섹시한거야 그렇답니다 잘하네 응 그런거죠 이제 시즌이 저 마무리하고 네 근데 지민식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돼요? 아 뭐 보여줘요? 오빠는 오빠가 다 할거 같아요 알았어 오빠는 뭐야 그거 악마를 보았다? 어 알았어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네 가까워 한번 왔다 갔다 해야지 내가 한 번 할게 오빠 절 보고 할거에요? 어 타자입니다 네 네 피부가 뭐였네 응? 왜 이러세요? 잘한다 그래 그래 어 괜찮아 어 아저씨가 금방 끝낼거야? 모르려 근데 이 시부래 내가 네 좋아하면 안되냐? 게리오래 내가 네 좋아하면 안되냐? 내가 네 좋아할 수 있잖아 어 여럿 이 시부래 이 세상이 개XX 같은거 아 잘해 잘해 좋아할 수 있잖아 어 좋아할 수 있잖아 어 좋아할 수 있잖아 아 아 잘해 잘해 이거 싫어해 아 이거 싫어하네 아 이거 싫어하냐 싫어하다 난 느꼈어 어 심화야 아 아 근데 여러분들 막말로 뭐 좋아할 수 있잖아 좋아할 수 있잖아 어 어 오 엘라이 심화를 시작해 볼까? ㅋ 아 예.. né 예 어 광동 실화 만들자 광동 실화를 한번 만들고 gh 아 저 실수하고 뭐하기 전에 네 그래요 오빠 잘한다 뭐야? 그래 잘한다 제가 보는 대사를 연습한거 없거든요 아 그래? 아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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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좋아할 수 있잖아 이런 세상 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기랄이야 그래 안 그래 이거 아니겠어 좋네 아버지네 병원 할아버지한테 하는거 있어 병원 할아버지한테 내가 니 새끼냐? 아니 이 새끼 반말을 찌찍찍거린단 말이야 반말을 찌찍찍거린단 말이야 끝을 깎인단 말이야 우와 정말 아버지 그러네 그러네 이런게 많아요 저한테 오시면 민창정 상대방이 되니까 시청자들 하는 얘기가 황석동 이제 좀 많이 닮았다 제가 황석동이 누구야? 배우분이 있으세요 배우분이 있으세요 배배우분이 있으세요 아니 천이 아니라 여자분이셔 감사합니다 여자라서 감사해요 그러게 저는 솔직히 제가 얼굴로 밀고 갈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런거 저런거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응 아니 언니 얼굴로 밀어도 돼 아무 아니야 뭔 개소리야 여기서 지금 모름표 개올라옵니다 그래 그래 하지말라고 빙창정 빙창정 우리 둘은 이제 이거 딱 막잔하고 응 막잔하고 마무리하자 막잔해 막잔하면 딱 하고 막잔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 언니 욕도 듣고 오빠의 고백도 듣고 제사에 아 그랬구나 그랬지 아휴 가자 적셔 애순이가 술이 없네 저는 소주를 마시고 싶습니다 소주를 마시고 싶습니다 소주가 없어진다 냉장고에 소주 진짜 나 진짜 많이 먹게 했네 우리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게 진짜 많이 먹었어 인창경 하라고 인창경 보여달라고 소주 가져온 동안 잠깐 혀 아니 인창경 처음에 제사가 뭐였지? 조주는 임창경이 느그 소장 아니야? 어? 임창경은 느그 소장 아니 느그 소장은 최민씨이고 임창경은 내가 지금 처음에 다 기억이 없냐 아 그 임창경은 이 언니 개인 방송이 있어가지고 어 개인 방송 오시면은 신나영입니다 그럼 그냥 네 개인 방송 오시면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참해주세요 저희 위치스 방송 이거 끝나고 잠깐이라도 피니까 야 야 너 왜 막냐 맛보기로 맛보기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건 원래 필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술 많이 마셨거든요 아니 원래 이런 일도록 having 네 임창경 맛보기 아니 벽보고 똥칠도 하시고요 벽보고 말쓰도 하시라구요 그게 당신 팔자의 말씀간 무슨 seule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임창경이라고 언니 너무 잘해 어머 compensata 오오오오 알았지 그래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할 진짜 우리 헤어지긴 아쉽지만 손님 오빠 안드세요 어? 어 빨리 일로 와 인마 아이어 cone 하쿠 아 이러면 막장 끝이 안나네 응 이러면 막장으로 해 진짜 막장으로 해요 응 아이고 아이고 씹을 때 또 올려 하나만 실패가 끝났다 잠을 자자 잠을 자 막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짠짠짠 짠 오빠 힘들면 그만 아유 괜찮아요 내가 왜 힘들어 아니 그시죠 짠 고맙니다 여러분 나도 그거야 아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 휴지 좀 주세요 왜요? 왜요? 안 하면서 그거 아니야?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은 사연을 종료하시고 응 그려 하나 여기 청소년은 없어? 없어요 없어요 어 한 번은 없어요 이거 닦을라도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쩌기저쩌기입니다 아 그건 뭐지? 아 이거야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어 어 피스마 알바 해봤구나 그럼 알바가 아니라 피스마는 굉장히 많이 담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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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보다 내일 봐요 내일 보다 버튼 아니 뭘 저는 뭐 후기를 남기려고 하는데 뭔 소리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상대로 드릴께요 아 그래요 빨리 방정해라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고형 팬분들 진짜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십쇼이 비켜봐 야 내가 술량을 왜 신었냐? 아니 아니 잠깐 신어왔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십쇼 저희 내일 레이디스펙트 연습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